지난달 제주 지역 취업자 수가 9천 명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겉으로는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에서 30대 취업자는 감소하면서 청년채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김지호 기자입니다. 3년째 취업문을 두들기고 있는 20대 청년 이한솔 씨. 지난해부터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기업 취업을 알아봤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마음을 접고 경쟁이 치열한 경찰 시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취업자는 40만 천 명.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천 명 증가했습니다. 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만 9천 명 늘어난 이후 가장 큰 취업자 증가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대다수는 50대 장년층과 60대 이상 노련층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20대는 8개월 연속, 30대는 12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 공공일자리 증가 등의 역량으로 고령층 취업이 늘었을 뿐, 청년층 채용시장은 계속해서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20대는 감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20, 30대 인구 감소 영향과 더불어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시장 훈풍이 지역 경제를 이끌 청년층만 피해가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